이거 가볼꺼야? 알았어 알았어 엄마 손 미안해? 엄마다 영자 빙글빙글 돌릴꺼야? 빙글빙글 조심 이건 미끄럼틀 아니야 이거 미끄럼틀 아니야 지우야 왜 하필 까만 바지를 입고 왔니? 이거 미끄럼틀 아닙니다 아드님 이거 미끄럼틀 아니에요 미끄럼틀 저기있다 지우야 미끄럼틀은 저기있어 미끄럼틀은 저기있어 이거 미끄럼틀 아니야 지우야 야하하 허레이 우리 지우 허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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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흑이다 흑 허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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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난다 신난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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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니? 엄마 아닌데? 엄마 어디갔어? 흙 좋아? 흙 나무? 나무 찾았다 우리 지훈 나무 찾았구나 손에 흙 다 꼈네 엄마는 여기 나무 껍데기 찾았어 이거는 나무 껍데기야 나무 껍데기가 벗겨졌대 나무 애디 좋아 지훈아? 나 아무윰 나 엄마 왜 또 도망간지거냐 나무 껍데기 나무 껍데기 나무 껍데기 나무 껍데기 나무 껍데기 마지막으로 지훈은 하얀 운동화에 까맣 바지를 입고 왔을까 난 다행히 유영 내 지훈은 복쌰 나무 껍데기 네 아무윰 지효야? 다섯 다섯 일곱 빨리 출발 출발 야호 야호 지효도 모래놀이 가지고 오자 형아는 모래놀이 가지고 왔어 지효도 다음에 모래놀이 가지고 오자 우와 우리 지효 여기 들어왔네 스피커 스피커에서 소리나네 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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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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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우 모래놀이 안돼! 끝봉! 누가 하던건가봐 지우야? 지우는 모래놀이 세트 없어가지고 다음에 모래놀이 세트 사서 가지고 오자 지우야 엄마 여기 이렇게 모래가 있는지 몰랐어 그거 지우야 지우꺼 아니야? 그거 지우꺼 아니야 지우야 형아꺼야 우와 형아가 형아가 빌려준대 고마워 형아 너 할줄 알겠어 야 너 좀 전에 손 씻은거 알지? 손 씻고 솔방울 또 들고 이상한 춤춘다 그건 안들어져 야 너 좀 전에 손 씻었잖아 나 지금 어 그거는 솔방울인데 너 손 씻었는데 또 들었어 이제 아빠한테 가자 좀 전에 손 씻고 솔방울 바로 들어 엄마 엄마 우리 깎아사서 아빠한테 가자 저기 편의점 가서 깎아사자 오하 지우 버블버블 모자 크다 우와 지우 버블버블 모자 크다 지우 버블버블 모자 크다 버블 버블 버블버블 모자 크다 으아 우와 멋지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오 트럭 트럭이 나타났다 드럭 으 트럭이 나타났다 으 으 으 지금 버블 버블 옷도 입을까 오오오 버블 버블 옷이다 으 으 아 버블 버블 옷이다 으 으 버블 버블 옷 입었다 의지 으 으 아 버블 버블 옷 입었다 으 아 우리 주 버블 버블 옷 입었네 으 버블 버블 옷 입었구나 우리 주 버블 버블이 눈에 떨어지면 안되겠는데 버블 버블 모자 이제 뺄까 뺄까 으 으 지우 모자 없어진다 모자 없어진다 어 모자 없어졌다 으 으 으 지우 눈에 들어가서 엄마가 으